러리 페타곤 영원회 ASMR ASMR 안녕하세요 펜타곤 영원회 ASMR 사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사탄까지 찍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꾸벅 그래서 오늘 준비한 ASMR은 바로 무더위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한 시원한 ASMR 입니다 바로 얼음 이팅 사운드 준비해봤는데요 저희 이번 9집 앨범명이 썸머에요 그래서 저희 앨범의 컨셉에 맞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긴 말하지 않고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굿나잇 굿나잇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음료수를 플라스틱 케이스에 얼려왔어요 아이스크림 모양이에요 귀엽죠 이게 향도 되게 좋구요 되게 맛있더라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혼자 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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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릇 파 wrestl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, 더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.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씹어서 먹으니까 머리가 띵하네요. 그래도 소리가 좋아서 다행입니다. 계속 이어서 먹어볼게요. 자, 이건 탄산음료를 얼려서 만들어봤습니다. 여러분, 더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더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더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요. 여러분, 더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더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. 더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. 네, 진짜, 특히 잘 borders. 여러분, 더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. 앞에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맛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으시다면 만들어서 드셔보는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쉬지않고 먹어볼게요 향도 되게 좋고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템이 또 멈추를 해봅시다 사랑이 없더라구요 사랑이 없더라구요 사랑이 없더라구요 사랑이 없더라구요 사랑이 없더라구요 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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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맛있어요. 이거 무슨 음료수였지? 여러분 근데 신기한게 음료수마다 얼음의 느낌이 되게 달라요. 그래서 소리도 굉장히 다르네요. 이 아이스크림, 이 얼음이 제일 부드러워요. 입에 들어가면 바로 녹는 느낌이에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어 이거 감귤주스 얼음인데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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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.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나름 열심히 얼음 이팅 사운드 만들어 봤는데요. 무더위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듣고 꿈나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앨범을 낼 때마다 이렇게 ASMR 영상을 하나씩 찍어 올린 지 벌써 네 번째가 되었고 저는 여전히 ASMR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용할 것 같고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소리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펜타스틱 감사합니다. 펜타곤 영원이었습니다. 잘 자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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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